네 이번엔 또 어떻게 프로파일링을 해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헤비릴릭이 나올 때는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한 번씩 하는데요 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카센터 사장님을 특정을 해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또 어떤 분일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의 일단 컬러는 에이지드 피에스타 레드 오버 쓰리톤 썸버스트 가격은 800원이에요 뭐요? 하하하하 가격이 800이요 자 이거는 보면은 좀 나름 이게 이상하게 버클로 벗겨진 부분과 그냥 딱히 이렇게 거친 버클이 아닌 것 같은 게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제 생각에 이 기타는 두 명이 치는 거에요 부부가 함께 치는 기타에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분은 버클을 늘 메고 치는 분이고 그리고 이분은 늘 집에서 그냥 앞에 뭐 없는 천으로 된 추리닝 같은 거 있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 두 개 버릇이 오버랩 되어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렇게 버클 기스보다는 여기가 더 많이 까진 걸로 보아 음 두 분 중에 한 분이 누워서 치는 거 같은데요 하하하하 그렇군요 누가 누울까요 이분이 누울까요 이분이 누울까요 이분이 누울까요 이분이 눕겠죠 이분이 눕겠죠 편안하게 아 이제 음 그렇습니다 한 분이 그 누워서 치는 분이 굉장히 뚱뚱하신 분인가봐요 어 그것도 어떤 분 여기가 안 까지고 배에 올려놓고 치니까 여기가 까진거에요 아 그래서 그래서 이분이 체격이 좀 있다 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약간 게을러요 집에 집에서 치시는 분은 약간 체격이 있고 좀 게으르다 네 좀 돈은 많은데 좀 빠리빠리 차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서 치다가 밥 먹어 그러면 쾅 내려놓고 쳐서 여기가 많이 까지는거 하하하하하하 지금 보니까 약간 높은 확률로 그 집에 누워서 추인입고 치시는 분이 남편분인거 같고 이 밖에서 이제 뭐 버클 약간 이렇게 하고 정식으로 치시는 분이 이제 아내분인거 같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 다 참 깨끗한 연주 습성을 갖고 있어갖고 내근 멀쩡해요 딱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프로 연주자 아니고 그 부인 분도 와이프 분도 약간 직장인 밴드 같은 거 하시는거에요 그러니까 엄청 엄청 대단한 텐션은 아닌데 가가지고 이제 적당히 치고 집에 오면 이제 그 남편이 누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배 깔고 와 이렇게 야 니 기타 좋다 밥 먹으면 콱 내려놓고 가고 이렇게 하는 직장인 밴드 와이프와 집에서 취미로 치는 남편 네 이렇게 뚱뚱한 남편 그렇습니다 뚱뚱한 남편 이렇게 또 특정을 해봤습니다 부부 부부 유저로 특정을 해봤어요 갈수록 개소리가 이게 프로파일링 해보니까 재미도 있는데 우리만큼 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개소리를 누가 이렇게까지 해요 허벌나게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개소리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야지 먹힌 들어가게 좀 의미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부부가 같이 쓰는 기타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부인꺼겠죠? 3톤 썬버스트를 남편이 이제 샀는데 사고 안 쓰고 있는 거를 이제 게으르니까 부인이예요 아 나는 썬버스트는 내 취향 아니야 피스타레드를 발라버린 거야 아 그런 느낌인거죠 그래서 이제 부부의 취향이 선반영이 남편께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와이프의 취향이 이제 반영이 된 부부기타 네 직장인 밴드 갔는데 썬버스트가 이렇게 까진 거 같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빨갛게 칠했겠죠 자기 취향대로 이렇게 해주고 오 좋네요 그래서 이제 두 명의 흔적이 오버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부부싸움의 흔적은 없나? 부부싸움의 흔적이 다행히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있으면 누구 한 명 죽었을 거야 이걸로 싸우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앞으로의 또 금슬 좋은 부부 생활을 응원하면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사갈지 모르겠지만 축하드립니다 부부가 사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펜더 커스텀 샵 2021 리미티드 에디션 1961 스타트 캐스터 헤비랄릭 시리얼 넘버 CZ-558709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드리고요 에이지드 피스타레드 오버 쓰리 톤 썬버스트에 로스티드 쿼터손 메이플이 사용된 모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번 시간에도 이런 쿼터손의 로스티드 메이플이 약간 단가가 높다 보니까 거의 800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어요 최고 최고입니다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98cm 무게는 3.58kg 두께는 45 플러스 2mm 12프렛 튜 뚜렛은 78mm입니다 바디는 2피스 셀렉트 엘더 헤비랄릭의 라커 피닛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로스티드 쿼터손 메이플의 시스티스 오버 C쉐임넥입니다 빈티지 스타일 튜닝머신의 너트는 본넛 42mm이고요 지판은 역시 61년답게 플랫 라미네이티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플랫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의 지판공율 반지램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레스는 21 네로 톨프렛 6105고요 픽업은 핸드워운드 FAT 60th 스트랩 픽업 미들은 리버스워운드 리버스 폴라리티 원볼륨 2톤 빈티지 모디파이드 넘버 2 와이어링 톤 세이버 블리드가 달려 있고요 커스텀 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올라간 모델입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음정감이 좀 있네요 음정감이 좀 있네요 음정감이 좀 있네요 음정감이 좀 있네요 이야 이거 좋다 둘 명이 치던 기타답게 아우 결이 제대로 났는데 아우 루즈우드 소리 아우 루즈우드 소리 자 . . . . 좋은데요. 좋은게 당연하겠지만 심하게 좋은데? guitar solo guitar solo 좋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은 밸런스 ooo that is a good song guitar solo guitar solo guitar solo guitar sol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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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야 물건인데 이거 에 아 왜 들어와 네, 네. 와 이거 진짜 좋다 사운드 좋네요 진짜 요주의 그런 맛깔난 밸런스가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마샤게인인데, 우와 이거 진짜 와 이거 물건이네 이거 멋있습니다 이야 이거 불경스럽게 코러스를 한번 넘어 보겠습니다 그렇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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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주평 로즈우드가 대세인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로즈우드가 대세인가 알겠습니다 근데 같은 로즈우드라도 진짜 로즈우드의 맛이 잘 나는 게 있고요 되게 진한 시간이 로즈우드의 맛이 더 진했고 이번 시간에는 로즈우드의 밸런스가 더 좋고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주평 100만 송이 흑장미 이렇게 드릴게요 흑장미 이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흑장미의 꽃말이 죽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죽인다 이런 느낌이 있고 또 당신은 영원히 나의 것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6.1은 영원히 나의 것 나 죽인다 기타가 맞네요 그렇죠 죽인다 이거 하면 느낌이 좀 달라지는데 하여튼 그만큼 정말 소유하고 싶은 6.1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스쿼드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8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3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7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81점 평균점수 82점입니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비슷한 점수 받고 있어요 다 82점 언저립니다 거의 자 다음 시간은 오늘 하는 기타 중에 제일 비싼 기타 826만 9천원짜리에요 네 유고텔레 커스텀샵 헤비렐릭입니다 에이지드 파이어미스트 실버 오버 쓰리톤 썬버스트 오 좋네요 자 디자인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색감의 디자인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800짜리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즈 자세히ese